피곤하며 물이라도 한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은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죽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은 곳으로 오늘도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은 곳으로 생의 끝자락이 닿은 곳으로 공격 가... 결국 저에게 골입니다 앞서입니다 경남이 헬해진다 성대의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남의 패스입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오늘도 한 잔 마실까